렉키로나 때문에 투자했는데 속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 지금 여러분들 제 방에 몇 분이 와주 계시죠? 한 360분 넘게 와 계신데 사실 셀트리온 때문에 속상하신들 많잖아요, 그죠? 돈을 벌어도 그렇고 돈을 잃어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걸 얘기를 잘 못해요 벌면 많이 벌면 식이 질투하고 돈을 잃으면 아유 저 녀석 한 욕불이다가 주식투자 같은 거 해갖고서 돈 잃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셀트리온에 꽤 많은 투자 꽤 많은 자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,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들 뭐 거의 다 대부분이 손실 구간이고 전 18년도 30만원대에 들어오신 분들 또 작년에 30만원 넘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뉴스나 또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셀트리온의 미래의 성장성은 확실해요 근데 그게 이제 숫자로 찍히고 주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어졌어요 좀 전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도 저의 직장 동료셨던 우리 부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제가 셀트리온 방송하는 걸 보고 제가 셀트리온에 투자한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렇게 돼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뭐 올해 상반기부터 갈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 예상이 빗나갔다 그런데 이제 길어야 두 달 또는 연말 최소 그러면은 전국 좀 갈 테니 절대 팔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뭐 다른 전문가들이 돈 받고 어떻게 리딩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결국엔 매수 매도 버튼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거든요 제가 뭐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펄어비스나 그 다음에 FNF도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펄어비스 슈팅 나왔죠 그런데 또 그런 거 슈팅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슈팅 나왔을 때는 아 이게 내 종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자신 있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같을 때 셀트리온은 돈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뭐 식품의약품 안전취에서 3상 승인해서 슈팅이 나온다거나 또는 뭐 브라질 또는 미국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들어가서 슈팅 나왔다 그런 때 또 막 금액을 많이 집어 들어가셔서 따라 들어오시면은 물릴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저가에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을 하시고 급등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일부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뭔지 보려고요 whatever 요란